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일대를 경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동쪽에 위치한 삼평동과 백현동을 동판교로, 서쪽에 위치한 판교동과 운중동을 서판교로 명명하며 2003년부터 시작된 판교 신도시 개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상황에서도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성공한 신도시 개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8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와 사무실 등의 입주가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자 이 무렵 이 일대에서 아직 개발이 안 된 채 남아있던 대장동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노른자 위 땅 남판교라 불리며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 대장동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해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까지 모여들어 도시 개발권을 따내기 위한 밑작업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2008년 초부터 대장동 일대 땅주인들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성남시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했고 당시 대한주택공사도 2008년 말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영겁 후 성남시에 공공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이강길은 부동산시행사 c7을 설립하고 감정평가사 민철홍, 회계사 정영학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틀을 잡고 수익구조 설계 등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이강길은 감정평가사 민철홍의 소개로 당시 도시개발 전문회계사로 정평인한 정영학을 영입했는데 도시개발의 마에스트로로 이름 나있던 정영학은 이강길이 설립한 부동산시행사 c7 등으로 사업종자돈이나 브릿지론 등을 통해 총사업비의 3%이자 개발부지 땅값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부지 매입에 대한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땅을 확보한 후 성남시로부터 대장동에 대한 도시개발권까지 획득하면 확보한 땅을 담보로 도시개발을 함께할 시공사나 이에 투자할 증권사 등에 보증하에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대규모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 땅 매매 및 개발권 획득 등 그동안 밑작업에 들었던 브릿지론 등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선분양을 통해 해당 부지의 아파트 및 상가 오피스 등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마련하는 방식으로 결국 자신들은 돈 몇 푼 쓰지 않고 브릿지론과 pf대출 등 남의 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도시개발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지로 당시 남판교로 불리며 핫했던 대장동을 선정한 후 대장동 개발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지주작업 대장동 개발권을 따내야 하는 대건 업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밑천을 마련해야 하는 자금관리 업무 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강길 민철홍 정영학 등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c7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2009년 7월 대한주택공사가 1년간 두 차례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구해 끝에 성남시로부터 대장동 개발권을 따내면서 사실상 대장동에 대한 민간 개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c7 대표 이강길은 어떻게든 판을 뒤집기 위해서 당시 도시개발 전문회계사 도시개발의 마에스트로로 이름나있던 정영학을 통해 여러 인사들을 영입해나갔습니다 당초 감정평가사 민철홍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c7 대표 이강길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수익구조 등 사업 설계를 도맡았던 정영학은 지주작업 대관 업무 등 대장동 민간 개발을 위한 밑작업의 돈이 적잖이 필요했던 이강길이 이를 위한 브릿지론에 대해서 여러 저축은행들로부터 영거프 거절당하자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박연호와 인척 관계이면서 부회장 김양과도 잘 아는 사이라며 금융 브로커 조우영을 이강길에게 소개시켜줬고 이미 기울어진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돈을 뿌려야 하는 상황에서 정영학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돈줄을 연결시켜줄 조우영을 소개받은 이강길은 조우영과 깊은 연관이 있는 더 뮤지엄 양지와 addnc 등의 법인 계좌로 pm 용역 등의 명목으로 몇 차례 걸쳐 대출할 선료 총 10억 3천만 원을 보내면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 등으로부터 총 1,155억 원 부산저축은행그룹 포함 저축은행 11곳으로부터 도안 무려 1,805억 원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2부작 에피소드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나 당연히 진행했어야 했던 대출 심사 절차도 없이 금융 브로커 조우영의 알선으로 대표적 위법행위인 쪼개기 대출 등을 통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무려 1,155억 원을 pf명목으로 대출해 주었고 정영학으로부터 소개받은 금융 브로커 조우영 덕택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등으로부터 무려 천억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은 c7 대표 이강길은 대장동 pf를 위한 특수목적회사인 대장 pfv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 등을 추가 설립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주작업 대관 업무 등을 위해 삼성물산 출신 김용철, ytn 기자 배성준 변호사 남욱 등을 영입하여 이미 lh공사가 주관하기로 결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판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등으로부터 끌어온 브릿지론을 미천삼아 대장동 개발부지에 속한 필지 약 70% 정도를 확보한 이강길 일당은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중앙청년부 위원장 출신인 변호사 남욱과 ytn 기자 배성준 등을 앞세워 대장동 민간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lh공사를 압박할 수 있는 국회와 판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성남시의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와 언론플레이를 벌였고 때마침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lh공사 출범식에서 했던 축사를 기점으로 lh공사 사장 이지송의 기자간담회 lh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새롭게 출범한 lh공사의 대장동 공공개발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도 점진적으로 증가되었는데 2010년 6월 당시 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제5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판은 또 한 번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5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은 당초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에 대한 지급류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이에 직격탄을 맞은 lh공사는 성남시장 이재명의 일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급기야 사업성 악화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을 포기하는 것에 이어 전국 120곳 주택사업 재검토를 통해 대장동 공공개발까지 포기하면서 당시 남판교로 불리며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고 평가받았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또다시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이강길 일당이 그토록 바랐던 lh공사의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이 끝내 무산되었지만 당시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성남시의회에서도 성남시장 이재명의 파격적인 시정에 반기를 들며 시예산안까지 부결시키는 등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빚어진 이재명의 성남시 대 lh공사 간의 갈등은 이재명의 성남시 대 한나라당의 성남시의회 간의 대립으로 격화되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성남시장 이재명은 대장동을 호시탐탐 눈독 들이며 밑작업 중이었던 이강길 일당을 자신과 한창 대립 중인 한나라당과 붙어먹는 민간 개발업자들이라고 여기고 경계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무주공산인 채로 별다른 진전 없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일개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제5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적재하는 시간 동안 무려 1805억이나 끌어와 대장동 민간개발을 위한 밑작업을 해왔던 이강길 일당은 lh공사가 추진하던 대장동 공공개발이 어부지리로 엎어지자 크게 환호했으나 선거 전부터 줄곧 민간 단독개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성남시장 이재명이 별안간 자신들을 한나라당과 한패라며 경계하면서 쉽사리 대장동을 내놓지 않자 부동산 개발업자 이강길 감정평가사 민철홍 회계사 정영학 변호사 남욱 등 나름 전문가라 자부하던 이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이강길 일당 c7 대표 이강길이 대장동 민간개발을 위해 꾸린 자문단에 속한 멤버들 중 회계사 정영학 변호사 남욱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 등은 이강길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별개로 경기도 고양시 풍동이지구에서도 금융브로커 조우영을 끼고 부산저축은행 그룹 등으로부터 400억 이상 끌어와 밑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풍동이지구보다 몇배나 더 큰 대장동 개발사업이 성남시장 이재명에 의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더욱 지지부진해지자 이미 풍동이지구 등에서 손발을 맞추고 있었던 이들은 한나라당과 한패로 여겨지며 이재명 의 눈밖에 난 이강길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몰아내고 이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있어 번번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성남시의회도 이재명의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묘안을 짜내어 자신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성남시장 이재명의 경계를 거두고 몇 년 동안 공들인 대장동 민간개발을 위해 새롭게 다시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c7 대표 이강길과 자문계약서까지 쓰고 2009년말부터 대장동에 뛰어들은 한나라당 중앙청년부위원장 출신 변호사 남욱은 변호사라는 직함과 함께 본인 특유의 친화적인 성격을 활용해 대장동에 대한 지주작업과 대관 업무 등을 도맡아왔는데 이때 남욱 등 이강길 일당이 공들여 로비한 대표적 인물들이 바로 당시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의원 최윤길과 이재명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던 유동규였습니다 남욱은 애초부터 대장동을 민간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던 당시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의원 최윤길에게 정영학 부부와의 친분을 고리로 접근하여 LH공사의 대장동 공공개발을 무산시키도록 국회에서 압력을 가해줄 당시 성남시 수정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의 최측근에게까지 적극 로비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의원이었지만 성남시의장석에 앉을 수만 있다면 당적 변경까지 불사할 수 있었던 최윤길의 정치적 욕망과 함께 당시 이재명의 성남시에서 도시개발 쪽으로는 실세라고 평가받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공적과 두둑한 지갑이 필요했던 유동규의 개인적인 욕망까지 녹여서 최윤길 유동규 등과의 다각적인 합동작전들을 통해 성남시장 이재명의 발목잡기에 혈안이었던 성남시의회에도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당시 이재명이 한나라당과 한패라며 경계하고 있던 이강길까지 몰아내면서 대장동 개발의 키를 쥐고 있던 성남시장 이재명의 의심과 경계까지 거두는 말 그대로 1타쌍피 이상의 1타3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위닝구조의 묘책을 꾀어내고 있는 와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또 다른 거대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2011년 2월 불거진 부산저축은행 사태였습니다. 이미 시세븐 대표 이강길을 대장동 사업에서 제끼기로 마음먹은 소위 이강길일당 시세븐 자문단 중 내부 반란세력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은 성남시의원 최윤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 등과 말을 맞춰가며 이강길을 대장동 사업에서 점점 배제해 나갔고 금융브로커 조우영 등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저축은행 총 11곳에서 끌어온 1,805억원에 대한 대출 만기까지 다가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이강길은 시세븐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 등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들을 자신의 뒤통수를 친 남욱이나 정영학이 아닌 금융브로커 조우영이나 삼성물산 출신 김용철에게 넘기려고 했으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와 함께 이강길 본인 뿐만 아니라 금융브로커 조우영도 당시 대검 중수부의 문턱을 드나들게 되면서 결국 남욱이 정영학 정재창 등과 함께 말 그대로 무혈입성하는 식으로 이강길의 법인들과 대장동 사업을 접수해 나갔습니다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은 2011년 2월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대장동 사업에서 이강길을 몰아내는 것에는 손쉽게 성공했지만 저축은행 총 11곳에서 대출받은 1805억원 중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만 무려 1155억을 끌어올 수 있게끔 한 C7 대표 이강길과 금융브로커 조우영의 검은 연결고리까지 드러나면서 당시 대장동에 군침 흘리며 별의별 일들을 자행하고 있던 이들은 이강길 조우영 등과 함께 그야말로 싹 다 줄줄이 빵에 들어갈 상황에 직면했고 이들이 성남시 대장동과는 따로 추진했던 고향시 풍동이지구 민간개발 사업도 이들의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준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엎어지는 등 콜레트럴 데미지까지 입으면서 몇 년만 지나면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을 거둬들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들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거나 당장 며칠 안으로 빵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멘탈 붕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구원자 같은 존재가 나타났으니 일찍이 2010년 이재명이 제5대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민주당 후보 이재명 쪽과도 한나라당 후보 황준기 쪽과도 두루두루 친하다며 YTN 기자 배성준의 소개로 C7과 자문계약까지 체결하며 이강길 일당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김만배가 이번에는 자신의 오랜 법조기작 경력을 앞세워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던 대검 중수부의 맥을 짚어나가며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만 무려 1155억원 저축은행 총 11곳에서 무려 1805억원이나 끌어왔던 당시 이강길 일당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수사를 거의 무마시켜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 당시 MB 정권의 검찰은 2007년 제17대 대선을 전후로는 이명박 세탁기, 2008년 속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와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국면에서는 MB 정권의 사냥개 소리를 들으며 냉랭한 여론 속에서 수사권 조정 중수부 폐지 등 조직 존재 자체가 흔들릴 만큼 절체절명의 큰 위기에 처해 있었고 때마침 시작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자신들의 조직을 수호해줄 방패막이자 냉랭한 여론을 뒤집어줄 천재 이루의 기회로 여기며 검찰 조직 내에서 가장 막강한 수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대검 중수부를 전면에 앞세워 성역 없는 수사, 사회정의 확립 등을 천명하면서 수사 초반에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 박연호와 부회장 김양을 비롯해 대규모 부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대주주들과 핵심 간부들을 잡아들이고 수년 동안 반복 지속되며 수조원대로 불어난 불법부당 대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특수목적법인 spc-120곳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mb정권 검찰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박수를 받을 정도로 속 시원하게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는 듯 했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선을 전후로 이명박 세탁기를 자처하며 속칭 bbk 사건 등을 털어줄 때 깊숙하게 관련이 있던 자신들의 직속 검사 선배이자 mb정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까지 역임했던 은진수에 대한 노골적인 형량 낮춰주기 기소나 상황 이상득을 비롯해 한나라당 전대표 안상수와 mb정권의 기재부 장관 윤증연 지경부 장관 이윤호 문체부 차관 신재민 청와대 대통령실장 정정길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김두우 홍상표 강원도지사 김진선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조성래 등 이명박 대통령과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들이 줄줄이 엮여있는 일명 박태규 리스트에 대한 부실수사 등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자신들의 안의와 조직 수호를 위해 물밑에서 줄다리기 줄대기를 하며 사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했던 기만적인 법기술은 차치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믿고 맡겼던 우리 서민들의 쌈짓돈 수천억이 흘러들어갔다는 캄코시티, 시난리조트 건설사업, 인천시 계양구 효성지구 개발사업 등 뿐만 아니라 천억대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건설사업을 비롯해 이보다는 적은 수백억이 뿌려진 용인시 수지구 상연지구,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시행사업과 이보다 더 적은 수십억대 자금이 들어간 양산시 용당동 자동차원전전문학원까지 수년 동안 반복 지속되며 수조원대로 불어난 불법부당대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특수목적법인 spc 120곳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진행했음에도 당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주도했던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김양의 비자금 전달책으로까지 지목되었던 금융브로커 조우영의 spc들과 밀접하게 역겨 수차례에 걸쳐 무려 1155억원이나 대출이 이루어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체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2009년 11월 19일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1곳에서 대장동 민간시행사 c7 등의 총 1805억 중 980억원을 처음 대출해 주었을 때 부산저축은행에서도 같은 날 c7에 무려 330억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대출 규모를 떠나서 대출금이 나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을 대장동 민간개발에 대한 사업성 검토나 대출 대상업체인 c7 등에 대한 적절성 심사 등은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대출이 시작된 당시 2009년 11월은 이미 2009년 7월 lh공사 주도로 대장동 공공개발이 결정된 지 4달이나 지난 시점으로 민간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에서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 박연호와 친인척이면서 부회장 김양의 수정 역할을 해왔던 금융 브로커 조우영이 c7 대표 이강길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알설료를 받고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도 100억 가량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제대로 된 대출심사 절차나 증빙자료 하나 없이 자행된 불법부당 대출로 당시 수십 수백억 규모의 불법부당 대출에서도 매서운 칼날을 휘둘렀던 대검 중수부가 총액으로는 1805억 원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만 하나여도 무려 1155억 원이나 pf 명목으로 대출된 이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처벌은커녕 이들에 대한 수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고약한 냄새의 근원은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대검 중수부장이자 오늘날 윤석열 정권에서는 제8대 국민권익위원장과 제10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홍일과 김홍일에 이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마무리했던 대검 중수부장이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서는 일명 50억 클럽 중 1인으로 지목된 최재경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김홍일 최재경 휘하에서 대검 중수부 이 과장을 역임한 수사의 핵심 실무자이자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적자는 득을 보며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과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 당시에는 금융브로커 조우영 등을 변호하는 과거 대검 중수부장 출신 정관변호사 이자 이로부터 몇 년 후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카운터 파트너였던 검사 윤석열을 자신의 휘하에 둔 특별검사였으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서는 최재경 등과 함께 50억 클럽 중 1인으로 지목된 박영수의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 당시 빵에 가는 것이 마땅했던 금융브로커 조우영을 대검 중수부장 출신 정관변호사 박영수와 엮어주면서 당시 김홍일 최재경 윤석열 등이 있었던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거의 무마시켜줬으며 이후 수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던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에서도 김이지스라 불렸던 자신의 닛값을 제대로 해가면서 어느덧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들의 우두머리 자리에 올라 하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등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주범이자 박영수 최재경 곽상도 등 50억 클럽의 돈줄이었던 김만배 까지 2020년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거대한 소용돌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주요인물들이 이로부터 10여년 전에 발생했던 또 다른 거대한 소용돌이인 부산저축은행 사태 국면에서 사건 담당 검사들로 사건 연루자의 변호사로 사건 연루 자들의 로비스트를 자처하는 법조기자 등의 모습으로 마주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2011년 2월부터 불거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와 기소에서 도저히 누락되어 그냥 넘길 수는 없었던 무려 천억원 이상의 불법 부당대출 이 자행되었던 이강길 일당의 대장동 개발사업이 대체 어떤 식으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뭉개졌는지와 이 과정 속에서 김이지스라 불리며 자신의 닛값을 제대로 보여줬던 김만배가 이후 어떤 과정들을 거쳐 결국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두머리에 올랐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당시 대장동을 민간개발 하기 위해 온갖 곳에 검은 돈을 뿌리는 등 그야말로 그 죄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김만배 일당과 이들을 언제든지 원하면 당장 잡아들여 처벌할 수 있었던 당시 검찰 핵심 인사 김홍일 최재경 윤석열 김수남 윤갑근 등을 비롯해 김만배 일당을 위한 든든한 뒷배이자 이들의 법기술자를 자처했던 검찰 출신 정관변호사 박영수와 양재식 그리고 제5대육대 성남시장을 연임했던 이재명과 성남도시 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의원 최영길과 김용등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주요 인물들 간에 수년 동안 얽히고 설키며 복잡해진 관계들과 이에 따른 역학구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